버두 그기 바를 정 사람인 나 또 역 스스로자 바를 정 우기 정인하면 아여 자정인이라. 새로 나온 한자는 없네요. 그 바른 사람을 사귀게 되면 벗을 하면 그 바른 사람을 벗으로 하면 아여 자정인이라. 나 또한 스스로 발라지는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까울 근 멍무, 사람자 거물흑, 가까울 근 불굴주, 사람자 불굴정, 금묵자흑하고 근주자적입니다. 자 신습 환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불굴주. 이거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지사자. 그래서 이런 나무에다가 가운데 가로핵을 넣어서 나무에 단면을 베면 심이 붉은 것을 의미해서 붉다라는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지사자로. 그 다음에 불굴정. 이 자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사람을 나타내는 대자의 변형자가 되겠고 여기에 불화자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불빛을 받는 사람의 모양에서 붉다, 빨갛다라는 붉다, 빨갛다. 밑에 불빛을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고 주사를 여기서는 주사라고 빨간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는 이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게 자기가 변하고 그릇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또 그릇되거나 사람이 불량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숙봉, 날생, 산마, 가운데중, 안이불, 돌부, 스스로자, 고들지, 봉생, 마중하면 부불, 자지, 이니라. 여기서 숙봉자를 살펴보면 이거는 상날철자에다가 이건 음이 되겠죠. 여기서 여자는 이건 만날풍자인데 여자는 또 풀이를 해보면 시험시험 갈착에다가 이거는 뒤져올치 이거는 예쁜 봉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와 통해가지고 만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자 전체도 만날 봉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왔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자는 원래가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양입니다. 풀이. 그래서 풀무성한 봉. 풀이 무성한 모양이 또 예쁘다고 해서 예쁠 봉. 그래서 주로 바른기어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바른기어. 자 때문에 이런 봉이라는 음이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쑥. 쑥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쑥이 제일 무성하게 잘 자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산 마자인데 이거는 형성자가 되어있고 이거는 큰지 범이라고 그랬죠. 큰지 범 이거는 마로 발음나는 겁니다. 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자는 줄기가 긴 풀 그래서 옛날에는 겉껍질을 벗겨서 옷을 삶는 그래서 삼마, 삶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울 분은 여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도울 분은 상영자가 되겠죠 손에다가 이거는 남자랑, 사내남 사내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죠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사내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손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손을 뻗어서 돕다, 뿌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으로 뿌뜰다 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원본을 살펴보면 봉생마중하고 삼마 가운데 숙이 자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마라는 것은 줄기가 긴 뽀짱, 뽀짱 이렇게 섰으면 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가운데 숙이 자라면 원래 숙은 이 삼마보다도 작은 식물이죠 그래서 막 꾸불꾸불 잘하는데 이 마 자체가 숙숙 크게 잘 자라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자라면 뿌뜰지 여기서는 도울뿌보다 붙들 뿌뜰지 않아도 스스로 고다지는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나더라도 잘난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본인이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 없고 꼽게 바르게 자란다 이런 말듯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